성경인물사전 사도바울 1편 사도바울 1편 그대이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이 뻔뻔한 그, 그, 거짓말쟁이 이 사기꾸나! 그만! 그만하지 못합니까? 사기꾼 거짓말쟁이? 거짓말은 당신들이 하고 있어요! 2단에 빠진 주제에? 사울! 이제와서 그리스도인 편을 드는 당신이 웃긴 거 아니야? 신앙이 장난이야? 그럴리가요!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! 저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개시 말씀을 깨달아 새 사람이 된 것 뿐입니다 웃기는 소리네! 믿으려면 너나 믿어! 배신자야! 배신자 아니라니까요! 듣지 마세요!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! 이놈의 불같은 성재! 주여,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? 주여, 어떻게 하면 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겠나이까? 저들한테 비치는 제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짓말쟁이 이단에 빠진 배신자일 뿐인데 주여,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스대반의 고통을 그리고 진심으로 주를 외치는 그 심경을 주여,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들에게 저토록 미움과 원망을 사는 일입니까? 하나님,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수의 사올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? 꺼져봐요! 왜요? 사라졌습니다! 이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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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개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! 더러운 입으로 우릴 모욕할 거면 꺼지! 난 당신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듣거나 보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만 열심히 했던 걸 말입니다 한때 나는 자랑스러운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최고로 여겼던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시 말씀을 듣고 제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입에서 유대교를 올리지 마라! 이단에 빠진 배신자! 서울을 잡자! 잡아라! 굳이 잡아라! 굳이 잡아라! 굳이 잡아라! 굳이 잡아라! 여러분! 내가 개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어치워! 여러분!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는 말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만하지 못해!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강철 같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도바울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사도바울의 전두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시... 강철 happened to... 사이의 어딨지